광진기업 광진기업은 1999년도 2월에 창립한 회사이며 농민들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제품을 연구개발하여 생산, 유통하는 회사입니다. 광진기업에서 개발한 유해 동물 퇴치기는 멧돼지나 고라니, 덜개 등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동물을 퇴치를 하기 위하여 개발한 제품입니다. 기존의 제품은 소리와 빛이 주기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동물들이 학습이 되어서 퇴치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나는 소리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개발한 유해 동물 퇴치기는 도플로 레이다와 PIR 센스에 의해서 동물들이 감지되었을 때만 빛과 소리가 나오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1.5m 가까이 오면 동물들이 싫어한 냄새를 발사하게 되는 기피제가 분사하게 됩니다. 또한 이 제품의 특징은 휴대폰으로 소리나 동작을 제어하고 또한 동물이 나타났는지 안 나타났는지를 휴대폰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도난 방지도 휴대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제품을 통해서 우리의 향후 계획은 좀 더 인공지능이 가미된 제품을 더 고급화시키고자 합니다. 드론과 결합하여서 유해 조수까지도 퇴치할 수 있도록 하며 농작물의 도난과 또한 농작물의 땅속 수분도 얼마나 있는지까지 탐지하는 그러한 제품으로 개발하여서 농민들이 꼭 필요한 그러한 농기자재로 개발을 하며 앞으로 판매하고자 합니다. 비즈니스 파트너는 중국이나 일본 또한 유해 동물로서 피해를 보는 어느 국가나 기업이든지 다 함께 공유하며 또 함께 연구개발해서 판매할 의사가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농기계 회사를 개발하는 모든 농업회사와 MOU를 체결해서 공동 생산 판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